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소식이라고요. 지난 월요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됐던 한 달 전보다 49%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면은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네요.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확진자가 휴일을 제외하고 5천 명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세계적으로는 확산세가 폭발적인데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들이 일일 확진자 10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밀어내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진단 방법 등이 개선되면서 확진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가 기존의 변이보다 정말 빠르긴 하지만 백신 접종이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 증상이 조금 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망자가 하루 최대 1만 5천 명 이상까지도 나왔었는데 지난 10월 중순부터는 7천 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확진자가 증가하면 몇 주 뒤 사망자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부스터샷 접종 효과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부스터샷까지 맞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 확진자 수보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에 꼭 모두 다 챙겨서 백신 맞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날씨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새밑 한파가 찾아와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최대 10cm에 이르는 많은 놀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권이 3에서 10cm고요. 전남 남부지역에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비로 내리겠죠? 네, 비 소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이 5에서 10mm, 그리고 전남 북부지역 5mm 미만인데요. 기상청은 모레 31일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도 춥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8도에 이르고요. 낮 최고기온은 내일이 영상 6도, 모레는 영상 3도에 그치겠습니다. 눈, 비가 얼면 도로에 살 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교통안전,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꽤 추울 것 같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고 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네, 조금 전에 추운 날씨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 마지막은 훈훈하게 연이은 기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주난마을에 사는 80대 어르신이 1년간 공병을 모아서 어렵게 모은 돈 12만 원을 지원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박오덕 어르신인데요. 박 어르신은 평소 이웃과 주변에 관심을 갖고 동네 봉사에 앞장서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계신 분으로 연말연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고요. 지원이동 측은 기부금을 관내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넘쳐서가 아니라 부준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기부를 하신 것 같아서 더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요즘 연말이라 좀 훈훈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보성벌교에서도 따뜻한 소식이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성군 벌교 어린이집 원생들이 벌교읍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0만 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어린이집 시장 놀이를 통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인데요. 원생 대표 김민우 어린이는 재미있는 시장 놀이로 돈도 벌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고요. 벌교읍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큰일을 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우리 애기들 아주 귀여운데 고사리 손으로 저렇게 빨아가지고 기부까지 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뻐요. 다음은 담양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담양에서 들려온 기부 소식입니다. 담양군 담양읍에서 농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김현중 씨가 금성면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 25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김현중 씨는 지난 1년 동안 폐지를 모아서 마련한 돈으로 이 라면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무려 16년째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 등의 겨울철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라면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김현중 씨는 저소득 취약 가구가 이번 겨울을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